장병들이 속옷과 양말을 포함한 피복 예산 이런 장병복지 전력유지보수 이런 예산이 9500원 삭감되면 자식을 군대 보내면 부모님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선 때는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 설그머니 뒤로 가버렸죠. 예? 이제는 하다하다 이제는 장병들 속옷 예산도 뺏어가면 어디 만만한 게 군인입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서 예산 감액을 통해 마련한 7조 원 중에 4분의 1에 달한 1조 5068억 원이 국방 예산인데요. 무기체계 예산 5500원이 뭉텅이로 삭감됐는데 그리고 또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관 개보수 예산이 기존 예산이 30% 삭감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장병들이 속옷과 양말을 포함한 피복 예산 이런 장병 복지 이런 전력 유지 보수 이런 예산이 9500원 삭감되면 자식을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장병 피복 문제 이런 것들은 재고량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장병들에게 그런 피해는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애들이 감액 초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사 대비태세 유지에 문제 없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장병의 복지와... 지금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선 때는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 설금원이 뒤로 가버렸죠. 예? 이제는 하다하다 이제는 장병들 속옷 내산도 뺏어가면 어디 만만한 게 군인입니까? 군 장병을 이렇게 홀대해도 사기 진작에 문제가 없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장관님은 인쇄에도 계셨고 다 보셨으면서 여기에 반대 의견 제시 안 하셨어요? 예 의원님께서 우리 장병들의 복지나 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지 계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병들의 팬티를 속옷을 뺏었다는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병들에게 그런 어떤 장병을 체감하는... 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관님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병들의 복리 후생에 대해서 장관께서 그렇게 둔감해서 되겠습니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본인 SNS에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방비 예산을 5600원 가량 줄였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채의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 옳은 것입니까? 무기체계 예산 5500원 뭉텅이 상담 괜찮은 겁니까? 군대 사기 저하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요. 제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